최근 발표된 미국 민주당의 2024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가 빠진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 등 전문가들은 미국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과도한 의미부여를 경계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몰라 해리스 캠프에서 민주당 정강 작성에 참여한 콜린 칼 전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은 새 정강에 북한 비핵화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20일 시카고 전당대회 외신 브리핑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칼 전 차관은 정강 정책에 의도하지 않은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로 남아있으며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어 단기적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등 동맹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억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등 일각에서는 공화당에 이어 민주당에서도 2020년 정강에 담겼던 북한 비핵화 목표 문구가 빠지자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국장은 21일 BO에 의해 미국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또 정강은 정치적 문소로 실제 정부가 집행하는 정책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따른 역효과를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한반도 국가 안내 국가 보호합니다. 모든 인문 상관에서 한국으로 지적 기술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한국의 자체 핵심으로 이비 tend량이기 때문에 국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국가를 지적해 방식으로 지적한 유형을 부족해 보호합니다. 비롯한 인센터기 바랍니다. 한국으로 지적 기술을 피하기为 일하여 위험한 정치적 도망가 반면에 북한의 비핵화 문구가 민주공화 양당의 정당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상적인 바람보다 현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배넷 선임 연구원은 그러면서 현재 단계에서는 미국의 핵 우산이 매우 적절하다면서 그러나 한국이 자체 핵 무장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미한 양국이 북한의 핵 위협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재언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